~~ ~~ ~~ ~~ ~~ ~~ ~~ ~~ 아니!! 가서 오세요x2 근데원이 잘 잡았다 고맙다 숟가락으로 뽑힌다 와아 누구에요? 누구? 마진다고! 감사합니다 웬일이고? 왜 꽃이야? 어우, 감사해라 꽃소물도 많고 너무 좋다 아, 나한테 고수물도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 좋아라. 기분 좋아라. 기분 좋아라. 야. 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언니 잡사봐요. 나도 조금 태어났어요. 주차할 때 있던가요? 주차할 때 있었어요? 그치, 적당도 없어서 나도 온다 뛰어났어. 언니, 이 집 찌짐 진짜 맛있잖아. 정말 맛있어요. 어제 공연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맛있어. 그 수수하신 소프라늄 박종수 하고 너무 잘했어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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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많이 왔던데? AUA. 맛있다. 음. 음. 이거 안 먹은 소프라이거든요? 고추 너무 맵다. 이게 도가니네 도가니 고추나 매워요? 맵다 애가 안먹은거야 아니 안먹어 고추가 진짜 맵다 귀환 도가지네 고추라 고추라 고추 초코 초코 초코비까? 이게 뭐야? 아 얼굴이 하죠 골프 많이 하셨나보네 고고 문화재 발굴? 문화재 발굴 박사님이시잖아요 문화재 발굴 아 한옥 고추 멋있다 고가 고가 멋있잖아 네 저게 막걸리 진짜 맛있어 보인다 사이다 타면 안 돼? 어디에? 사이다 타면 안 돼 이렇게 요즘 어디에 대신하냐고 문화재 발굴 문화재 발굴 별도로 있잖아 네 발굴단이 별도로 있는데 정리가 있었는데 일이 없어서 정리하고 많이 검춤맛 두고도 넣네 90 정도가 근데 웬만한 저를 다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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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쁘게 해 와 이거 호박잎이다 몸에 좋은 호박잎 와 싸서 먹어야지 네 20일날 가시고요 공제포럼 나 저번 달에 못 갔어요 이번 때는 AI 대상으로 왔는데 이번에 가보려고 저번 주에는 제가 엄마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